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로직에서 스타트업 액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액션이란게 뭐냐면요 로직을 닫아서 다시 한번 열어야 됩니다 로직을 이렇게 열때 처음에 우리가 로직이 실행되고 열리면 이렇게 물어봐 주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직전에 작업했던 게 열리거나 뭐 이런 어떤 설정들에 대한 얘기를 뜻합니다 저는 이 세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이 직전에 작업했던 게 열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뜨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을 알아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빠르게 짧고 굵게 설명하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프리퍼런스 로직 프로 X 이 항목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 제너럴이 보이죠 제너럴 들어가면 여기 바로 보여요 스타트업 액션이라고 별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요거 제가 이제 레슨할 때나 강의할 때 보면 직전 작업물들이 맨날 열려 가지고 그거 닫고 새로 열고 또 열려서 그거 닫고 새로 열고 이런 사람들 학생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스크라고 저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걸 내가 열고 싶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처음에 그 창이 나온 거고요 보통은 요렇게 오픈 모스트 리센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직전에 최근에 작업한 그게 열리게 이제 보통 세팅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두 낫생 했으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고 이 뭐 로직이 열렸는지 어쨌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단지 그냥 위에만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딱 나와 있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설정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크를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에스크 해놓으면은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볼게요 물어봐요 다시 한번 로직을 로직을 완전히 닫아야 돼요 완전히 닫고 다시 열면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에스크 항목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항목이 안 나와요 어 나는 로직 할 때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열어라 뭐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엠프티 프로젝트 기본적으로 빈 프로젝트 하나 열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스타트업 액션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케미직이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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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